한글자막 by 김정은 노래적인 거에 운영해가지고 누굴 써야하는 날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아무 연습이 있으면 따뜻한 거래 멋있는 옷보다는 선호하고요. 제가 밥을 진짜 맛있게 먹는데. 찍어주실 필요해. 걔가 아직까지도 나한테 야올림 나기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어? 제대로 하고 싶다 이거지. 오늘 뭐 했냐? 어머니 하는 게 평소에 남는 거잖아. 사람을 심포하게 한다. 애들은 옆에서 먹고. 나도 그래? 되게 잘 구워줘야 돼. 최근에도 그랬지만. 어느 사람의 신중이 누구야. 집에 고기가 있으면은.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